오건이 왜 울어요? 공부하고 싶어요? 공부하고 싶어요? 자장해야지 오건이 오건이 자장하고 내일 아침에 또 하자 무슨 공부하고 싶어요? 오건이 무슨 책? 이거 그게 무슨 책이야? 한글 책? 오건이 지금 몇 시에요? 몰라? 10시 넘었잖아 자장해야지 이제 아냐 아냐 자장할까 아빠랑? 아빠랑 목욕하고 이제 자자 내일 아침에 또 공부하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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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마세요 아냐 아냐 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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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이야? 네 오늘 한글 공부하고 싶어요? 네 어 한글 책 하자 한글 책 할까요? 네 자장하자 이제 어 아니야 자장하고 내일 또 하자 아니야 내일 아침에 또 공부하자 우리 아니야